반도체 섹터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국가 어떤 산업의 한축 반도체 후발주자들 HPSP,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또 에이드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또 가온칩스 오늘 여러모로 반도체 섹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테마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잘하는 무기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하루였고요 매매냐 투자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배우의 선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역시나 매매를 하더라도 주도주가 낫고 투자를 하더라도 주도주가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의 주축돌이죠 자동차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4시에 공개 방송을 좀 했는데요 역시나 주도주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전에 자동차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은유법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잘 배우고 내가 잘 투자 전략을 세우면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출발 안 했는데 그 차를 내가 과연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지를 던져봤을 때 잡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떠나고 나면 또 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섹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았고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퇴근 전이신 분들 집에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집중 한번 해보시고 알뜰살뜰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소호 제목 뭐 별표죠? 다들 경기 침체라던데 여기 경기 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실리콘베이크 사태부터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사태까지 또 스위스의 CS 은행까지 굉장히 가치주의 정통 섹터들이 영향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위기가 유동성 축소 극면에서 굉장히 경기 침체를 걷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 섹터가 다들 경기 침체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가서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주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냐 될 것이냐 지금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 2023년의 1분기에 섹터 영업이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섹터는 일단 없어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예상하는데 종목으로 좀 가보면 조금 다릅니다 종목으로 가보면 영업이익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조금 상승하더라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안에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이 있고 2차전자 안에도 올라가는 쪽이 많으니까 많이 갔고 다른 섹터들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과연 어느 섹터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올해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개선되는 섹터가 어디가 있느냐 아직 주가가 못 갔는데 저는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 자동차의 하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요 이게 상당히 저조해요 1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률이 10%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구나 일단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마진 스퀴즈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죠 어찌됐건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고객사가 갑이 아니고 본인들의 갑이에요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영업이익률이 30% 40% 50% 정말 부럽죠 보통 제조업을 해가지고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좀 약하다 전통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원래 약한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또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러면 자동차 섹터에 어떻습니까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변화 바람을 일으켰느냐 여기로 이제 기결이 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아직 주가는 못 가고 있느냐 안 간 것이냐 못 간 것이냐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주 핵심입니다 뭐 별표 한 3개 정도 돼요 요즘은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클은 항상 있어 왔어요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IMF 때도 있었고 물론 저는 IMF 때 대학생이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때 참담했거든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럼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소비 둔화에 기인하는데 소비 둔화 중에서도 올라가는 쪽을 잘 선택하는 게 기본 실력이겠죠 자 그래서 우린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어떻느냐 뭐 현대차가 대장이냐 기아차가 대장이냐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현대차를 들고 온 것 뿐이에요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 나왔을 때 현대차 주가가 그날 하루만 6%에서 7% 정도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였어요 다들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 둔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갑을 닫게 되면 뭐부터 줄이죠 큰 거부터 잘 안 바꿉니다 집에 TV를 바꿔야 되겠다 1년 더 버고요 차를 바꿔야 되겠다 내년에 바꾸지 비싼 거는 조금 미뤄지는 쪽이죠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고서는 조금 지갑을 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라갔어요 3조 3600원 컨센스가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과연 소비 둔화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주가 자체는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일단 접근을 할 때 자동차 실적을 보니까 소비 둔화에 모두 다 시달리고 있는데 자동차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그러면 다른 모습인데 메리트가 지금 있는가 주가가 홀홀 날아갔느냐 여기로 기결이 좀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던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 파란색이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자동차예요 그리고 연두색이 코스피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차의 PER입니다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현대차가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률을 뜻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거는 오타가 좀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편집하시는 분이 급하셨나 봐요 지금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오타가 좀 있었고요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잘 보이시죠 근데 자동차는요 8.7이에요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13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2023년을 보게 되면 차트를 해석할 때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다 나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자동차는요 작년까지도 역성장이었어요 여러분들 2021년과 2020년을 보게 되면 좋았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지장적 리스크라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겠죠 러시아 공장 같은 거 아예 가동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흘러가요 올해 좀 개선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코스피는 근데 자동차는요 불었습니다 현대차는요 작년에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올해는요 좋아지는 쪽이에요 더 아니 올해도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왜 좋아지느냐 뒤에 이제 내막을 살펴보면 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아 코스피의 어떤 섹터 대비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좋구나 그 중에서도 현대차는 또 높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자동차 PER인데 자 보십시오 자동차 PER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의 PER 정도가 올해 측정된 게 13입니다 자동차 섹터 5.4 그러니까 주가는 뭐 밸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싸냐 싸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물론 주가가 밸류가 낮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왕 지사면 다홍치마 이왕 지사면 다다익선 밸류 높습니까 자 앞에 봐서 영업이익률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 보니 코스피를 보니 이게 형편없다 이거예요 근데 자동차 괜찮아요 그 중에서 현대차가 괜찮고 코스피의 PER를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높아요 근데 여기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현대차 자동차 코스피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좋았죠 2020년도에 유동성 공급이 할 때는 현대차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조금 문제가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애플카 사태가 있었으니까 또 지난 것은 지나가면 소멸이니까 그거는 일단락이 다 되었고 근데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 사태가 좀 터졌는데 압수수색 오늘 당했죠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면 그 주가의 거품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때 현대차가 애플카 모멘텀을 타고 막 갔는데 이때죠 금가문에서 이야기했죠 한 달 후에 재공시해라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갔어요 막 갔는데 한 달 뒤에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주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임직원 2명 구속됐죠 그래서 주가 이제 어찌됐든 흐르고 갔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그 노이즈는요 다 제거됐죠 제거되고 PR을 보니 주가도 싼 상태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메리트를 느꼈어요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보니 코스피 대비 좋더라 현대차의 밸류를 보니 자동차의 별류를 보니 코스피 대비 주가가 싸더라 여기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대비 PBR라는 건 청산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PBR은 저는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주가 싼 것들 많습니다 조선은 PBR 다 1이 안 되는데 PBR이 1이 안 되면 무조건 청산가치가 싸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섹터는 PBR 1이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왜? 요즘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지 PBR을 보게 되니 자 우리 시장을 평할 때 신흥국 시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글보리 시장에서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주가 싸더라 코스피가 아직 PBR 1이 안 된다 올해 예상치가 0.89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죠 아 이렇게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어떠냐 0.54예요 현대차는 0.51입니다 전혀 PBR이라는 건 여러분 거의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에요 청산가치에도 지금 못 벗죠 우리 코스피도 지금 할인을 받고 있고 탁색타도 할인을 받고 있지만 자동차는 유독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할인을 받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어야 되니까 이 질문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국산차의 위상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으로 현대차의 포니부터 지금 뭐 동학게임이 하시는 20, 30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40대 초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포니 뭐 프라이드 엘란트라 스텔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텐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국산차의 위상 어땠죠?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너무 멀리 갔습니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국산차를 좀 생각해 보면 코란도 뭐 레간자 뭐 이런 거 좀 기억이 나네요 그때 국산차의 위상 전혀 제가 봤을 때 일본차에 못 미친다 수입차에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일단 내구성 부분에 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특히 독일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과연 지금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가 브랜드인데 이 위상이 뭐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단 다 타봤으니까 뭐 BMW라든지 뭐 좀 멀리는 못 가겠 너무 뭐 벤츠 뭐 이런 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포르쉐 이런 정도까지 못 갈 것 같고 뭐 한 520D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비쌉니다 네 더 고가 브랜드고요 국산차의 위상은 달라졌어요 이제 인식 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인식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웬만한 차들 사려면 8, 9천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고 차 타보면 아 좋다 굉장히 품격이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나왔던 K8도 마찬가지고 K9도 마찬가지고 인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청산가치 과연 주가로 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그만큼 화답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죠 우리가 수입차를 타게 되면 접근성도 좋지 않고 보증기간도 짧고 뭐 등등 워낙 이제 비싼 차들 뭐 롤스로이나 벤틀리나 포로시 이런 건 좀 이야기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약간은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주가로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거를 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ROE입니다 여기 위에도 많은데 이 정도까지 준비했어요 ROE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리예요 복리 개념인데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산술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연이자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코스피를 갖고 있으면 얼마가 나요 지금 종목을 6.5 ROE가 자동차 섹터를 갖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10%가 나요 현대차가 9.6 일단 10대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동차 메리트 있다 없다 메리트 있다 메리트가 있구나 현대차를 보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코스피 대비 ROE가 높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가는 종목들이 ROE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려요 지금 AI나 GPT나 로봇이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도 ROE가 높나요 ROE가 없습니다 ROE가 왜 없냐 실적이 없으니까요 없어요 보통 ROE가 2차전지 쪽에서 좀 많이 측정이 돼 있죠 20이 넘어가는 2차전지 종목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률 받고 영업이익률 코스피 대비도 없고 정리해보죠 PL 봤더니 주가 밸류 사고 PBR 봤더니 청산가채도 못 미치고 ROE 봤더니 코스피 대비 세요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고민이 좀 되시죠 우리가 뭐 주가를 견인차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시장이 좀 재평가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거예요 2020년도에 주가가 갔는데 애플값 모멘텀을 막고 굳이 그때 그게 없었다라면 지금 좀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고 조정도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자동차 섹터 현대차 대장주까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가 소비 둔화 측면에서도 좀 봤어요 그러면 자 메리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제 접근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메리트까지 느꼈으니까 늘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여러분 ROE, PER, PER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주식은 고민은 많이 해야 됩니다만 접근 방식이 어려우면 복잡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우격다짐으로 환상을 꿈꾸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석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습니다 쉽게 쉽게 그래서 가장 강의를 할 때도 쉽게 하려고 예를 쓰는데 자 보십시오 그럼 다시 경기 침체라던데 돌아보겠습니다 주가를 아까 다 봤어요 우리가 메리트도 다 봤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기초철역이 과연 튼튼한가 이게 뭡니까 자 현대차의 위상도 아 틀려졌다 인정하고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위상도 틀려졌는데 이 위상이 오래 갈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MS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장 점유율이 폭스바겐 뒤에 세계 3위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현대차가 3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차트 잠깐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좀 화내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좀 끄고 올게요 이거는 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 자 현대차의 주가 10년 전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0년 전 주가면 참 오래된 주가죠 언제냐 여기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 후반 2021년도 애플카 모멘텀이 묻었을 때요 28만 9천원 여기입니다 이거 언제냐 2010년입니다 이때 주가가 2010년에 좋다니까 막 날라갔어요 이때 세계 점유율은 어디였냐 포드를 제치고 5위였습니다 딱 한 번 이때 현대차가 만들어지고 딱 한 번 그때 주가가 26만원 7만원까지 갔어요 멋있었죠 그 뒤에 현대차는 정말로 이런 애플카 모멘텀이 없었어요 실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 점유율 계속 떨어졌고요 순위 말할 것도 없죠 5위권 밖으로 계속 밀려났습니다 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여기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몇 년 그리고 코로나 두들겨 맞고요 네 주가가 자국자국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거 너무 수직으로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애플카 때문에 다 식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맞습니까 주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에 올랐던 주가 조정판 받고 여기는 뭐 과대낙폭이었으니까 코로나 다시 올라오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자 퀴즈입니다 이때 위치했던 현대차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2015년 16도에 현대차 힘도 못 썼어요 오로지 이때는 여러분들 이걸로 딱 한마디로 끝나요 내수 내수였습니다 수출된 것도 싸게 싸게 아 뭐 저가 우리가 중국차 바라보듯이 저가 브랜드였나 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하고의 위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시장 점유율 비교도 안 되죠 완전하게 틀려졌다 주가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10년 전 주가다 10년 전 주가인데 상황은 완전 틀리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죠 그러면 현대차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이 현대차의 어떤 시장의 돌풍 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써봐야 되겠죠 지속력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비 둔화가 있다 보니 자동차는 김민희 전문가한테 안 바꾸지 않고서 이렇게 말을 저 누구한테 묻는다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받아치겠습니다 바둑을 둘 때는 맥점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폐를 갈 때도 이게 이길지 말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끝점에 가는데 이미 지는 거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소비 둔화가 왜 왔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뭘로 이어지죠 여러분 구매력 감소 자동차 섹터만 아니죠 모든 섹터에 동일합니다 모든 섹터에 동일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막장 뚜껑을 열어보니 뭐 EV6도 있고 아이오닉5,6도 있고 등등 다른 섹터들이 위상이 달라진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딱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위상 달라졌죠 뭡니까 금 갔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부동의 1위였습니다 종합 반도체를 보게 되면 근데 어떻습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TXNPC가 뚫고 올라오면서 좀 위상의 금이 갔죠 안 좋아진 쪽이죠 자 그럼 2차전지는요 2020년도에 삼성 SDI 2018년부터 20년까지 거기 되면 주가 2년 3년 동안 아예 못 갔습니다 18만원에서 23만원 계속 횡보였어요 주가 아예 못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위상이 달라졌죠 여러 글로벌 완성차 협조에서 우리나라 하이니켈 비중들 양극제 협조들 배터리 3사 셋업체들 원통형 각형 배터리 원합니다 BMW 아우디 등등 다 원해요 위상이 틀려졌습니다 위상이 틀려지니 2차전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캐시카우가 쌓이고 수주장구가 쌓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갔어요 반도체처럼 위상이 조금 흔들리면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달라진 위상 바뀐 위상 근간 내 자존심 복구하려고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고 150조 내놓겠다 정부에서 300조 민간 자본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자동차는 이렇게 위상이 틀려주는 동안 위상이 올라갔어요 다른 섹터는 다 금리 인상 구매력 감소 이어집니다 그런데 위상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별로 안 좋았어 자동차가 별로야 싸 안 사야지 이랬는데 지금 위상이 틀려져서 소비 둔화가 있는데도 산단 말입니다 어디서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MS가 뭐냐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품이 거의 이런 말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에이 그래도 전문가님 뭐 왜 대체만 하겠어 제가 다 타봤습니다 네 다 타봤는데 뭐 제가 다 가져보진 못했지만 다 타봤는데 뭐 롤스루이도 타보고 벤틀리도 타보고 포르쉐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현대차 좋습니다 요즘에 달라요 이제는 왜 좋으니까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할 일 없다고 차가 별로인데 안 이쁘고 별로고 안정성도 좋지 않고 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자동차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굴러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철화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인식들이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 시장에 다 외제차들 쉽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지사 같은 가격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정말로 좋고 내 니즈에 맞고 내 감각적이고 안정성 있고 미국 시장의 화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차트 뒤에도 갖고 왔지만 무역 올해 안 좋은데 부동의 1위예요 그러면 타 섹터와 지금 차별화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고객님들 저희들은 판매 대수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없는 사실 체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체크 팩트 사실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주가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언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체크를 해봤더니 판매될 수도 없어 그러면 주가가 이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이어지죠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얼마나 팔렸느냐 이미 나와 있어요 경기 침차라던데 미국 시장에 현대차 2021년대 지금 판매대수가 2021년 이후 미국 시장에 전체 판매대수가 1300만 대가 팔렸는데 최저입니다 미국 시장에 차 나간 게 현대차가 최저라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차가 그만큼 안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령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기 경기 호조금 임금 상승 이어진다고 했는데 벌써 미국은 2022년부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안 샀어 안 바꿨어 그런데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점유율이 5.6% 올라갔어요 그때 5.6% 그러니까 남들이 차를 안 바꾸는데 그 안에서 차를 바꿨던 사람들 중에서 현대차에 대한 선호도 더 높아졌다는 거죠 제네시스는 14%가 증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뭐 현대차에서 저한테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커피 쿠폰 하나는 안 보내주지만 제가 이거는 타봤거든요 좋습니다 또 이토마토 전문가 중에서도 한 분 타고 다니시는데 아주 잘 어울리시죠 멋있어요 그만큼 뭐냐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속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 위상이 틀려졌는데 지속성이 있을 거냐 우리가 이거 물음표 달아놨잖아요 제가 답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려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제가 맞든 틀리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내 생각 말고 제 생각 말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저는 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위상이 지금 지속성이 있냐 2018년 이후에 여러분들 4년 연속 계속 상승초세예요 이미 검증을 해냈다는 거죠 이미 4년 내내 계속 북미 지역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미국 시장 아직 개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경쟁력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유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속성에 관해서 물음표가 아니죠 지금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리해 보시죠 현대차의 기술적인 ROE, PER, PBI 영업익률 메리트 있다 소비 둔화 측면에서도 현대차의 위상은 틀려졌고 지속성 여부에 관해서 벌써 4년 동안 연속 상승 추세구나 작년에 경기 침체였지만 그때도 좋았다 자 이 차트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정보 분석 능력을 켜라 자 이거는 기아니까 여러분 뭐 일단 기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잠깐 없애고요 현대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예요 뭐라고 써있죠 미국 시장 현대차 기아 판매 점유율 2022년 3분기 2분기 5.9, 5.8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좀 꺾였죠 약간 좀 꺾였는데 기아는 뭐 선방하고 있지만 현대차는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도 아 잘 팔리고 있구나 자 여기서는 단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도대체 현대차에 나쁜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쪽 걱정되는 부분도 우리가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분 짓죠 일단 아까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이거 잠깐 반도체 할 때 갖고 온 모습이에요 어디가 1위다 한국 전체 수출 뭐 쭉 나와있지만 자동차 수출 증가율 얼마 47 역대 1위 넘버원 자동차 따라가니 자 여기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2차전지 8.7 25% 올랐어요 2월 중 1위 써있습니다 좋았어요 반도체가 좀 빈 공간을 2차전지와 자동차가 치워줬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이거 일단 보지 마시고 위에 거 여기를 뭐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3년 2분기 이후에 과잉 재고 진입과 함께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자료를 갖고 온 게 맞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선이 한국 전체 수출입니다 한국 여기 위에가 현대차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전체 수출보다 지금 현대차가 뭐다? 자동차가 1위잖아요 1위니까 여기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갭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갭이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잉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 같아요 왜? 소비 둔화에 맞물리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거는 과잉 재고가 없었느냐 이렇게 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뭐 김민주 전문가님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과잉 재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출하도 안 되는데 사전 예약 해놨던 부분도 빵빵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풍기 현상이 없으니까 사전 예약 됐던 거 잘 나가고 그러면 재고가 쌓이지 않고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전 예약이란 건 뭐죠? 전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자동차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예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재고가 쌓이죠? 그럴 수가 없죠 사전 예약 이미 팔리는 자동차예요 재고가 쌓일 수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차라리 재고는 안 쌓여 있지만 소비 두 달에 맞물려서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 2023년 이후 소비 둔화에 맞물려서 수출 감소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쓴다면 이게 더 적합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죠 좋습니다 의견을 존중해서 뭐 저는 다른 해석을 좀 내놨지만 어찌 됐건 갬맥고기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갬맥고기에서 한국 전체 수출도 떨어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북미시장에서만 과연 현대차가 높은 이상을 자료하고 있냐 아니죠 인도 인도 참 인구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습니까? 현대기아 1위예요? 참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현대차가 힘 못 쓰는 곳 어디죠? 중국 아니 너무 자식들은 내수 자기들 참았어요 뭐 우리 옛날에 현대차 2, 30년 전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차 차 보면 좋은데 그래서 중국 시장에 상당히 열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요 거기 일괄공정체제 해놨습니다 참 거의 11년, 12년 전에 갔는데 지금 공장 매각을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이런 거 좋게 봅니다 왜? 안 되는 건 빨리 적고 계속 돈 세잖아요 러시아 공장 전쟁 때문에 가동 안 되니까 판매업 몇 대 되냐? 0입니다 0 0대예요 0대예요 작년에 한 대도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차 시장이 러시아 시장에 동유럽에 진출 거의 시발점 같은 위치였었어요 초석을 다지는 참 이건 투자가 실패로 이어지는 거겠지만 현대차 시장에서 어쩔 수 없죠 전쟁이 난 걸 현대차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등등 어찌됐건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가는 위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자동차 수출 타산업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과 데드크로스가 우려되지만 저는 오히려 갬매고기로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 승부수를 뭘로 뛰어갈 것이냐 조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10년 전 주가 상황이고 그때하고 위상도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기술적인 산술적인 위치를 보니 ROE도 괜찮고 PBR, PBR도 분명히 싼 거 맞는데 현대차의 위상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승부수는 뭘로 띄우고 있느냐 여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승부수가 과연 맞는 거냐 안 좋은 거는 고쳐나가야 되는데 맞는 거냐 기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글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중국에 열 올리지 마라 중국에 열 올리지 마라 현대차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중국 시장 많죠 머릿수 많고 좋은데 차라리 잘 하셨어요 인도 공략한 거 중국만큼 머릿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의 루트 개척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는 지금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지 말지 거기는 로컬 업체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일명 내수 그리고 이거는 완전 잘한 거죠 100점 이거 빨리 매각해야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계속 세는데 왜 놔둬요 저희도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전쟁이 여러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2월쯤 이맘때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곧 4월이에요 2월 말 3월 초 이때 시작됐는데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비료 사료 이런 종목 날아갈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 이것도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길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별로 관심 바뀝니다 솔직히 오늘 시진핑 러시아 가가지고 건설 기회 중독 종목도를 올리던데 하루빨리 끝나야죠 근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매각하고 이 돈 빼가지고 다른 데 가게 맞죠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 이거 안 되고 이거 잘했고 남은 거 여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 개화했다 안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 훨씬 내연기관 차가 높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개화는 올해부터예요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매각하는 게 맞고요 경쟁력 강화하는 게 맞고 차라리 인도 쪽으로 다른 데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린 여기로 기결시켜야 됩니다 과연 그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현대차가 잘하고 있느냐 물어봐야죠 현대차에게 뭐 못 물어보겠지만 일단 첫 번째 현대차가 승부를 지으려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아직 주가도 못 간 상태인데 성장성에 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대차의 위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거 주가 투자하는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현대차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고민을 할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대차 관계자들이 고민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점유율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어떤 핵심 기술로 자동차의 진입화된 발전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가 현대차의 기술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요즘 대세를 시작되는 게 자동차랑 연계된 소프트웨어 등등이에요 일명 전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무송 충전부터 자율주행부터 우리 뭐죠? 고속도로에서 액셀레이터 안 밟고도 그냥 가는 등등 뭐 이런 것들 현대차는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완성부터 소프트웨어 운송까지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위와 부품까지 다 완성차 연계 시스템 같은 그룹주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가진 애들이 여기 있다 손 한번 얹혀보자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애플카랑 뭘 자꾸 해버려요 현대차도 탐납니다 뭐가 탐나죠? 사과가 탐이 나요 사과마크 하나 달고 다니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애플은요 저 완성차 일괄 시스템을 갖춘 연계 시스템을 갖춘 회사 하나 갖고 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싫다고 해요 지금은요 현대차가 안 하겠다 아무리 애플카가 현대차의 위상도 높지만 애플이 더 높죠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성차 업체에 쉴 때 왜? 너네는 소프트웨어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완성차 이거 우리 연계 시스템 와가지고 숟가락 다 얹으려고 하기 싫어요 그만큼 현대차는 이미 재반 사항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승부수로 그러면 어떻게 띄우고 있느냐 참 이거는 그림이 신박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벨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내포하는 건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 후방 주차할 때 어라운드 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다예요 뭐 제 차도 그렇지만 카메라가 이제 여기 달려 있어요 지금 보통 요즘 나온 차들이 이게 백밀러에 달려있죠 여기는 또 앞에 카메라 여기는 라이다 뭐 이거 측방 세서 전방 세서 천장 이거 라이다 이거는 컴퓨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써놨냐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에 시범 운행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뜨거운 감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라이다냐 레이다냐 카메라냐 뭐 테슬라는 솔직히 지금 카메라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너네 이거 완전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 3단계죠 이게 맞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완전 무인 자동차를 살려서 센서를 인풋을 고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라이다도 하고 있어 너네는 테슬라는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솔직히 비난했어요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 2다 2에서 조금 진일보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맞는 거냐 현대차가 맞았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카메라도 놓고 라이다도 놓고 다양한 걸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현대예요 지금 이거 아이오니 5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결국은 현대차가 앞으로 진일보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자율주행 차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탑재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현대차의 이런 노력들을 과연 미국 시장에서 화답을 해주고 있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2023년 1분기에 여러분들 신차 출시 스케줄이던데 여기 친환경이에요 여기는 SUV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코나 EV 아이오닉6입니다 그만큼 인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SUV는요 코나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2022분기 뭡니까 제네시스 G80 EV 여기는요 아이오닉5 1분기 스케줄이 잡혀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아이오닉5가 별로였어요 그러면 올해 팔릴까요 신차 스케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예측을 못할 것 같은데 1,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현대차 판매될 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표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북미 판매될 수는 증가 비중 전망이라는 건데 과연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써있는 건데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합니다 주가의 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현대차의 판매 대중 비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북미 지역에 확실히 외국에서 바라보는 북미 지역에서 바라보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국내 시장 변화도 감지가 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야 이제 뭐 이거 뭐 기술력은 없고 그냥 저가 브랜드 현대차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좀 변화했다 그러면 자 이거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종목을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여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요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윤주TV 와가지고 많이 재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리고 했던데 거기서는 이제 반도체를 추천을 했고 자동차 후발주자는 뭡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데 자 여러분 그거 전에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여기는 체크하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이거는 여러분 자동차 종목을 볼 때는 필수 체크입니다 왜 그랬죠 자동차 종목들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렇다는 말 못하고 1차 하청 2차 하청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침체 국면에서 이게 개선된다거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은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물음표 달겠습니다 저도 이건 아직 판단 유보예요 그러니까 주무관 다음 자율주행 좀 오지 않겠습니까 섹터 후발주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올겠죠 올 겁니다 분명히 와야 되는 게 맞고 자율주행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집셋 미디어도 있고 모트렉스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모트렉스도 있고 근데 뭐 이거 이거냐 이거냐 이거 모르겠어요 삼성전자에서 라이더 갖고 있는 게 뭐죠 에이테크 솔루션 카메라 뭐 여러분들은 뭐 MCNX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대중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저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카메라만 했다고 했잖아요 인풋을 현대차는 라이더도 했고 카메라도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뭐냐 대중의 선택이 불분명하니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이 자동차 후발주자를 고를 때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신사업 최근에 추진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줄을 이렇게 쓱 그어놓을게요 신사업 추진한 회사가 있어요 기다림에 기술력이 부각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 기술력이 부각되는 기업 줄을 그어놓겠습니다 습 이래야 여러분들이 VOD도 돌려보시고 제 김민준 TV도 많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 부각되는 기업 여기 밑에 써드릴게요 LFP 신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의 선도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느냐 모트렉스 그 다음에 부품사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부품사에요 여기는 핫스테핑 LFP 성공화이트 현대차 기업 여기 신사업하고 있고 그러면 차트 잠깐만 보시죠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뭐 차트 안 볼 수 없으니까 이왕지사 드린 거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화신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11년 여러분 여기 월봉이에요 월봉 아 이 결정적일 때 이게 지금 안 되나요 월봉 2011년 언제 10년 전 제일 좋았고 주가 계속 내리막 그죠 코로나 때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다시 내려갔어요 최근에 올라왔어요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가 가지도 못했지만 최근에 주가 경계침체다 어쩌다 했는데 자동차 수출이 좋으니까 이거 안 올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7천원부터 12,000원까지 굳이 테마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밸류 비싸냐 지금까지 이것만 종목을 검증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러분들 1년 PER 몇 배? 3.6인 PBR 1.28 자 전문가님 말한 대로 영업이익률 늘어나고 있습니까 체크해봐야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 올해 경기 침체를 하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올해 경기 침체를 하면서요 작년에 지금 900억 찍었어요 완벽하게 턴이 되는 쪽인데 올해 경기 침체를 하면서 매출이 왜 늘어납니까 영업이익이 왜 높아지죠 이미 예상은 돼 있어요 증권사에서 괜히 이거 허투루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밸류 싸고 신사업 추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올라가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기업 요즘 또 대세가 여러분 뭐죠 이거잖아요 LFP 이게 좀 올 것 같아요 다시 또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배터리가 여기 보시면 2020년에 18억밖에 없었네요 작년에 88억 5배가 뛰었어요 매출액 올라가고 올해 경기 침체를 하면서요 여기 올라가네요 더블 넘게 뛰네요 매출액은요 올라갑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추천한 것들은 바로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신 건 기술적인 타점인데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경기 침체국민의 1년 뒤에 주가는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의 ROE PER PBR 메리티들 수출이 좋아지는 부분 북미 지역의 위상 부분 그 다음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지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제가 이 배우회선단 시간에 알려드린 종목들 한번 주목해보시고 주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월요일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는데 오늘 4시에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생략하고요 내일 낮 12시에 반에 김민준TV로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저녁들 되시고 성공 투자는 늘 그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